아 생산 포인트도 찾아가야 되는데 생산 포인트 내가 찾고 있어요 입을 예쁘게 길게 해드릴게요 요새 오버립이 되시거든요 수수님 이거 피를 조금 더 묻혀야 되는데 5 4 3 2 1 통과 결혼 예쁘게 하셔야죠 신부님 아바타야 왜? 아바타야 아아! 왜? 얼굴부터 다시 칠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아니지 이거 왜 있겠어? 설마 4 3 2 1 통과 근데 맞는 거 같아 그러면은 그 너무 심한 부분만 좀 지울까? 너무 심한 부분만 좀 지울까? 4 3 야 빨리 다 들어가! 야 빨리 다 들어가! 어떻게 해! 우리 다 타락이야! 통과 풍경 포인트 많이 찾았어 우리 함께 쓰는 거지? 심정 포인트 그럴 거 아니야? 장고로 개인적이야 개인적이라고? 우리 공평하게 하자 나 그러면 나 뭐야 나 좀 찾을게 지금 이제 그래 찾아서 찾아서 5 3 1 아싸 5 3 2 3 2 1 3 3 아아아아악 3 2 1 1 3 5 5 5 5 5 5 5 5 5 6 6 6 6 7 6 7 거기를 이렇게 미간이 예뻐야 돼 저희 작품 망치지 마실게요 아 네 죄송합니다 3 2 1 3 2 다시 해야지 이거 왜 둘만 예쁘게 찍어? 그러니까 나 안 나와 4 4 3 2 1 이거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?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액체로 머리 이렇게 하고 똑같이 안 해도 돼 이빨만 한 번만 더 버릴게요 자 이제 충분하니까 생존 포인트 찾아 빨리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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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그만해 이거 이거 마 이거 마 이거 마 이거 머리 안 해줄 거야 3 2 1 4 4 4 4 4 4 5 5 아니 이제 없어 아니 계속 생겨 그냥 카메라 감독님 피리님들을 터는 게 더 빠르겠어 감독님 감독님